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여 브레고리 국가들의 활성단층들을 요동치게 하였으며 그 영향이 몇 년은 갈 것이라는 주장을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하였습니다. 제가 유럽과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지진학자들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말하는 이유는 인종별로, 국가별로, 문화별로 지진과 화산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1월 15일 통과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에 1월 22일 토요일 규슈 슈가나다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통과해저 화산의 대폭발과 일본 규슈 슈가나다의 강진을 자주 말하는 이유는 전세계 지진학자들 역시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규모 9.1이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내일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길게는 몇 년 전에서 반년 전, 짧게는 몇 개월부터 그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었기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한 것이며 작게는 규모 3에서 시작하여서 4와 5를 몇 번 강타한 후에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연속 발생하다가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갑자기 전혀 지진이 없다가 내일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연구 결과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1월 15일 통과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에 그 영향을 일본만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남태평양 통과해 해저 화산 대폭발의 위력이 매우 컸습니다. 한반도에서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해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에 한반도의 인천 지역에 1월 19일에 2번, 20일에 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초 시작된 남태평양 바누아뚜 통과, 피지, 뉴질랜드, 파피아 뉴기니 등의 강진과 통과해 해저 화산 폭발 전후로 하여 12월 4일 인천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한국인천 해역에서 모두 6차례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인천에서 한 번도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기인 2011년에 인천에서 6차례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인천의 내진 설계가 반영된 시설물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더욱이 인천 해안에 조성된 매립지 중 해수면과 비슷하거나 낮은 송도국제도시 청라자유구역의 경우 재방의 높이를 올려 해수범람을 막게 되어 있지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인천의 항만 시설의 내진 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쓰나미에 대한 실시간 과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천 이외에도 바닷가 매립지나 연약지반 위에 건설된 신도시의 내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1월 22일 슈가나다 해약의 규모 6.6 지진 이후에 난카이트로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규슈 사쿠라지마와 수원어세지마 화산이 또 폭발을 하였습니다. 난카이트로프는 시조오카현 수르그만과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 깊이 4000m 해조봉우리와 협곡지대입니다. 수도지카 지진과 함께 현재 일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진 위험지역입니다. 수도지카 지진이 도쿄를 강타해 국가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면 난카이트로프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로 태평양 연안 일본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는 대재앙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1월 15일 통과의 해저화산 대폭팔로 인하여 한반도 해역의 해저화산 지대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말부터 시조오카현과 미에현 남부, 와카여마현 남부, 도쿠시마현 남부, 기이 수도 그리고 고치현 서남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 열도의 남단, 즉 필리핀 해판의 경계에 가까운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지방이 아니라 큐슈까지 큰 영향을 받을 경우 한반도의 해저화산 지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1월 15일 통과의 해저화산 대폭팔 이후 한반도의 미친 영향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